한국전력공사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99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. 한전이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1년 1분기 이후 10개 분기만입니다. 매출은 24조 47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가스공사도 올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.6% 늘어난 2,30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. 매출은 7조 8,893억 원으로 26.5% 감소했습니다.